묵도하심으로써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10편, 18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0편, 18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요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요하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세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요하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나의 힘이 되신 요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세를 사는 지혜라는 성취될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말세의 지말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세의 지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말세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1번 대주로 말씀하셨죠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마지막의 특징이요 미혹의 형이 엄청나게 역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미선교회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마디로 몇 날, 며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 시안부 종말론을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직장 다닐 필요 없다 집 상관없다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서 헌금하고 들려올라가는 그 휴거를 기다려라 이게 대한민국을 굉장히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온 나라가 들썩거렸죠 그래서 심지어 외신에서도까지 보도를 하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디데이 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지금 이 마지막 때는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구원파 여러 가지 이단 단체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 또 성도들까지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단 단체들 안에는요 배웠다는 엘리트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왜냐? 영적인 분별력과 이 세상의 지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께서요 이 강단의 말씀을 굳히 붙잡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는 그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를 갖추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영적인 분별력을 갖느냐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예배와 훈련입니다 예배, 예배죠 AW 토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데서 온다 한마디로 예배의 실패가 모든 것의 실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기 힘들어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시고 예배와 영적인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장 회복력이라는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세의 증조가요 마지막 때 미우개형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또 재난이 오고 전쟁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온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변하는지 디모데우서 3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창세교 3장 6장 11장입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자랑하고 나의 명예를 자랑하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감사하지 아니한다 아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지금 얼마나 우리는 풍족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마음에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이 핍박이 올 때 이 재난이 올 때 보금은 어떻게 된다고요 더 널리 널리 확산되고 더 널리 널리 부응이 됐다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의 어려운 이 시기에 정말 보금이 전파되는 2, 3, 7 나라로 나아가는 그 사역에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이 귀하게 쓰임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결론으로 말씀하셨죠 사단의 유일한 덕이 있다 그거는 성실함이다 엄청나게 열심을 가지고요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면 속일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을 갖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를 움직이는 키는 청와대 백악관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의 끝이 언제 온다고요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끝이 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세계 역사의 마침표는 교회가 찍는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요 비행기가 있습니다 배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인터넷이 있습니다 못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모든 땅 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온라인 사역 또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위해서 2, 3, 7 나라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쓰임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8편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 한마디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날 쓴 시입니다 이제 곧 다윗은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찬송을 터뜨려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영적인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요 요호하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수이시오 나를 건지시는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지금 단어들을 보면요 다윗의 직업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뭘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은요 군인입니다 한마디로 깨어있는 영적인 파수꾼이다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석, 요새, 방패, 산성 다 군사 용어입니다 다윗의 원수들 다윗의 대적들은요 객관적으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0대 후반에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않았습니까 골리앗 객관적으로 그 청소년이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죠 이제 20대가 되어서 장군이 되었습니다 근데 정치범으로 사울 왕에게 쫓기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전쟁을 잘하는 장군이어도 한 나라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왕을 상대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로, 나의 방패로, 나의 산성으로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나를 보호해 주셨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나를 보호해 주심을 체험한 다윗의 신앙고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크고 작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도응답을 체험하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을 터뜨리는 그런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뭐다? 영적인 파수권입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조금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나는 영적인 파수권입니다 더욱더 깨어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0편, 18편, 29절에 보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담은요 내 자신의 한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우리가 가정에 있으면서 직장 현장에 있으면서 절대 불가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절대 불가능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할 때 절대 가능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강단 말씀입니다 이 강단의 말씀을 듣고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들으시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영적 파수꾼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의사입니다 우리 본문의 1절 보니까요 나의 힘이신 요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체험한 나의 하나님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냥 강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강단을 통해서 체험한 나의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 간증 아닙니까? 한마디로요 영적인 의사, 세상을 치유하는 의사는요 간증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사람 그 사람이 영적 의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환경을 보십시오 그 엄청난 20대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한다 우울증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황장애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한 상황이 계속 뭐라 닥칩니다 그런데 다윗은 희한하죠 지금 상처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날마다 자기를 치유해 주시는 그 부분을 누린 거겠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한 아이다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다윗은요 구약시대의 인물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잘못하면 죽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멀리 계신 하나님인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아빠, 아버지에게 달려가듯 내가 주를 사랑한 아이다 엄청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체험한 사람이 많은 영적인 병에 들어 죽어가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뭐라고 하죠? 나의 힘이신 요하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건 모든 사람이 압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대단하시겠지 신이니까 불신자들도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이신 요하요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큰 사업의 위기가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업의 위기 가운데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겠습니까? 불안과 추적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러나 테슬라의 주주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내가 엄청나게 돈이 많는데 당신의 빚을 다 내가 갚아주겠다 그리고 당신이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도와주겠다 얼마든지 나에게 연락해라 그건 엄청난 힘 아닙니까? 그냥 테슬라 주주 일론 머스크가 대단한 사람이다 돈이 많대 그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내가 연결될 때 그건 엄청난 능력과 힘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것은 내가 그분과 연결될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강단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정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섬에 다리가 놓이면 그 섬이 얼마나 발전합니까? 그 섬이 낙후된 상황에서 다리가 하나만 놓여야 돼요 그 섬의 경제가 발전되고요 사람이 오고 가고요 물자가 오고 가고요 돈이 오고 가고요 그 섬이 발전되게 되겠습니다 하물며 선도 다리 하나 연결되면 엄청난 발전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이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엄청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굳게 붙잡고 우리 예원 성도님들께서 강단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신문과 권세를 누리면서 2, 3, 7 나라와 5천 종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또 삼중직의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삼중직이 무엇입니까?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 역할이에요 우리 깨어있는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저기 잠자고 있는 성도가 있어요 잠자고 있는 우리 배우자가 있어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영혼을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데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 영혼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장결자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늦추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천군천사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참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참 왕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가는 가정현장에 직장현장에 모든 현장에 선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선지자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선포하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다윗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제가 깨어있는 영적 파수권입니다 많은 사람들 병든자를 치유하는 영적 의사입니다 2, 3, 7 나라에 빛을 비추는 삼중직의 대사입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고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세를 사는 지혜라는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배와 훈련을 통해선 영적인 분별력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푸신 영혼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회복력입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을 보금 확산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2, 3, 7 나라 5천 종족의 보금화에 올인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19 방지를 위해서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위해서 또 금요 토요일 날 진행될 랩런트 인턴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